경기 시작됐습니다. 두 분 공간의 교회 ESC팀입니다. 5번을 붙잡고 완벽하게 승부합니다. 이어서 스포츠입니다. 박수까지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교체를 통과하고 다시한번 완벽하게 스포츠 팀입니다. ESC! 스쿨존에 완벽하게 진입한 ESC팀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멈춰야 되고 전반기 통과하는 행동으로 패턴티가 무방됩니다. 스쿨존에서 받는 페널티가 수빈건속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쿨존에 진입할 때는 절대 페널티를 받으면 안됩니다. 현재 두 분 공간의 학교에 ESC팀의 차량입니다. 9,10,000,7,000,7,700,7,700,7,700,7,700,8,700,7,700,7,700,8,000,0,6,400,0,0,5,0,0,6,000,1,0,0,6,000,0,0,7,7,700,9,0,6,0,0,6,0,0,7,0,5,0,8,0 자, 이제 나중에 자, 여기를 깨눗고 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ESC TV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정말 빨리 왔거든요? 지금 당근 선한 블랙핑 공장의 파란색으로 전기를 주행을 했는데 자, 저와 이 ESC TV 속도 명령에서 어떻게 배치게 될지 믿어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이 ESC TV 속도 명령에서 어떻게 배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